바로 마요네즈 창문 닫으세요, 창문 닫으세요! 뒤에, 뒤에! 뒤에 창문! 파킹에 놓으시고요. 사이드로 잡아주세요. 거기에 사이드가 하나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자동 브레이크 있어요. 여기 앞에... 잡혔어요? 네, 맞아요. 키는 저를 주던 해야돼요. 갖고 나오세요. 네, 갖고 나오셔야 돼요. 잠깐만요. 아니, 여기 타고 가세요, 그냥. 네, 갖고 오라고 하세요. 오일이 더 잘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드릴게요. 잘 떨어져요.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아쉽다. 오, 마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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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